자 이번 시간에는 러플에서 벽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러플에서 벽을 다룰 때는 이 벽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간단하게 벽을 다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벽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다 리셋을 해주시고 한번 벽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벽을 세우고 싶은 위치를 클릭해서 벽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미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지 않나요? 네 이렇게 한번 벽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일종의 미로 형태를 만들어 보았고요 다시 이렇게 벽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벽을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미로 곳곳에다가 비퍼를 숨겨 놓으셔서 로봇이 비퍼를 주울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벽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? 한번 앞으로 두 칸 이동하도록 해서 벽에 부딪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then move really hurt라는 게 나오죠? 그러니까 벽에 부딪혀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있으면 그 위치로는 이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로봇을 위한 미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간단하게 벽을 세워서 어떠한 미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벽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